나는 매일 날씨였습니다. 오~~ 오~~ 이쁜데~~ 뭐야 이 예쁜 여신들은~~ 혹시 러브이 아니세요? own me 리얼리데요 우리 선물이야 왜? 어? 그냥 너 이쁘게 너 생각나서 샀지 랄란이 입은 내가 가지고 진짜? 어 어 뭐야? 왜? 익숙하지 않네? 감사합니다 너무 밝아서 너무 예뻐 진짜 구름이랑 짠 예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게 뭐야? 감자튀김 같은게? 모둠튀김 아 우리 모둠튀김도 시켰구나 이거 기본이던데? 아 그래? 일단 푸우 줘 어 나 아니야 피글랫 줘 응? 그냥 이거 고르지 말고 고르지 말고 혼란스러워 푸우는 먹어봤지 예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 단면 진짜 너무 하하하하 그때도 좋아하더니 와 진짜 여기 여기 새끼 더 맛있어 그치 여긴 최고야 로즈도 맛있는데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누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짱 진짜 그거 먹을려고 시켜 응 아 진짜 맛있어 네? 짱 난 여기 이렇게 길게 써놓은 오뎅이 너무 많아 응 여기 그냥 맛집이야 응 내가 먹겠어 응 먹자 고아 가만히 먹어줄래 야 으깐 먹었어 응 좋아 센스쟁이네 시작 다 신났네? 응 너무 맛있어 여기 당면 알아서 먹어라 나 당면 키러니까 나중에 Kun 못 쓸 수도 있어 우리 이거 먹고 보드게임 하는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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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웃지 나 고라미 내실 따뜻했던 것 같아 이사 갔는데? 아 미안 전 집인줄 못 드셔도 한 가지 안왔네? 거기에 또 와서 이제 우리 집 낭득?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엎드려서 맨날 이러고 있어 엎드려서 동둥이 내밀고 이렇게 사진 찍는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러고 그러고 있잖아 그때 안경 안 가져왔어 저번에 한미네 집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걸 안 갖고 온 거야 안경을 그래가지고 보드게임하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할머니처럼 했잖아 잘 먹겠습니다 한비야 이거 스티커 떼도 돼? 어 나도 떼줄게 고마워 얘들아 야 붙여 붙여 멀때 멀때 너네 그거 자궁 남게 뜯으면 새로 사줘야돼 나 그거 무서워서 안 땡겨거든? 근데 이거 붙어 빙빙이야 이거 유튜브 누구 오는거니? 붙여 붙여 2천원 안사 안사 천원 맛있겠다 먹어볼게임 잘한거지? 네 그럼 네 깔끔하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킨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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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감자 치킨 아니에요 감자 치킨 아니에요 닭껍질 치킨 맛있어? 음 음 맛있으면 치킨이지 음 진짜 배부르다 응 진짜 맛있다 다 맛있어 응 맞아 응 치킨도 맛있다 응 왜? 왜? 뭐가 있어?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응 응 응 응 응 응 얘들아 보고 있니? 너네 선생님이야 응 응 응 응 응 렌치 단공이야 그리고 부살리에 던져서 보지마 아 정말 야 너 손들어 빨리 그 카드 보여줘 저도 증명할 수 있어요 어? 어? 한 번에 가능할까? 두둥두둥 많이 하니까 빠르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보여줘 보여줘 왜? 야 이거 너무 웃기네 단일 말투야 내가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단일 용이 없잖아 뭐 너 어디로 하는가? 나 안보었어 야 나 안보었어 나 안보었어 아 나 나 하는거야? 나만 봐 나지? 예 촛대로 사람을 죽였어? 죽였어 네? 촛대로 죽는거야? 여러분 제가 추리를 맞췄어요 그린이 게임 룸에서 촛대로 죽인거였어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췄지 담장은 나야 그 턴이 내 턴이었어요 내가 맞췄지 내가 말투여 그 턴이 내 턴이었어야 해 내가 왜 탈을까? 내가 왜 탈을까? 내가 탈을까? 그 턴이 내 턴이 내 턴이야 그 턴이 내 턴이야 그 턴이 내 턴이야 꿈네라는 노래도 좋고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해 저거 동물에서 죽으면 저거 나 지금 먹이려고 나 밑에도 스위치해서 못하고 있는 거 너는 잘 자더라 잘 잤어? 베트남 다른 데도 있으니까 벌써 예쁘네 나 여기 샀다 이거 어디야? 프랑스 외교였나? 몽생미셸이라고 파울의 움직임성 배경됐던 장소인데 생각나서 진짜 예뻐 그러게 여기다가 걸면 딱인데 저런 거 뭐 인마? 깜빡하고 두고 가도 되는데 나 맞춘다 나 진짜 딱 6시에 보고 아 이건 안되겠다 암막 커튼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저음인데 이거 십자가로 이렇게 가르듯이 조금씩 올려도 되나? 누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? 일로와나 냄새 진짜 좋아 그러게 냄새 좋다 얘를 30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야 돼 아 진짜? 그럼 우리 완성을 못 뽑아야 되는 거지? 그렇네 근데 굽는 거는 15분이면 다 부어줘 우리 이제 완성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안돼 아니 진짜로 넌 못먹고 가면 어쩌나 못먹고 가지 3시에 나가야 된다고 했어 지금 2시 42분이야 그니까 우리가 너 유튜브에서 완성을 볼게 이게 뭐야 장난이 아니었을 때 빠이빠이 우리 늙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늙었잖아 저희 늙었어요 충격 고백 이거 그거다 정당! 호박녀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도 말면 돼 왼쪽 갖고 오른쪽 갖고 뒤에 걸고 넓고 뒤에 끝으로 뒤로 뒤로 뒤로? 그거 말아야 돼 나 맞어 뒤로 접어봐 돌려봐라 뒤로 얘를 접어 얘를 접어 아 얘를 접어 돌려둬 어 똑같아 어 야 어떡해 나도 알려줘 넌 안돼? 색깔이 작아서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그 사람 고기가 다르게 야 내가 생각지 나 혼자 할거야 여기 지금 나머지 공부하고 해줘요 누가 나머지 공부를 해 여기요 여기요 난 둘 많이 살기다 나는 저 오른쪽이야 귀에 걸어 귀에 거는 것도 못해 재밌네 빌려주는 거야 진짜? 돌려줄 거야? 난 줘 난 너네 집 오면 다시 안녕 다은 잘 놀아 잘 놀았어 안녕 안녕 너네 오늘 베이지로 맞췄네 아 나갔다 했지 안녕 비 오는 거 같은데 안녕 잘 가 얘들아 길 알지? 셋 중에 한명은 알겠지? 셋 중에 한명은 알겠지? 도착하면 안락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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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